인도 최고의 베테랑 뉴스 앵커가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제안받고 현지에서 방송국을 그만뒀지만 결국 이메일 스캠, 즉 사기로 밝혀졌다는 것이 뉴욕탐지의 보도입니다. 사기범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러 인도 여성 언론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을 접근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년 동안 인도의 유력 언론사 뉴델리 방송에 근무하며 9시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44살의 유명 여성 앵커 니다 라스다니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지난 2019년 11월 14일 멜리사 리브란 하버드 학생으로부터 하버드 언론 세미나에 초청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곧이어 이메일을 통해 타스피 아우메드란 또 다른 학생을 소개받았고 이 아우메드란 학생은 하버드대학의 언론학 교수 자리가 날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인 라스다는 관심을 보였고 얼마 뒤 자신을 바랏 아난도 부총장이라고 밝힌 사람과 전화 인터뷰까지 이뤄졌다고 합니다. 물론 하버드대학에는 실제 바랏 아난도 부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라스다는 진짜 아난도 부총장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믿었는데요. 피해자인 라스단이 이 사기범들을 하버드대학 관계자로 믿은 이유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지난해 1월 하버드커리어닷컴이란 웹사이트를 사들인 뒤 이 주소를 이용해 실제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하버드대학교 인사부는 웹사이트에 주소를 보면 고유의 웹사이트 주소를 쓰고 있지만 하버드커리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라스단 앵커가 자신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을 명단을 제출하자 사기범들은 하버드커리어닷컴에서 발송된 공식적으로 보이는 이메일로 추천서를 업로드할 링크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인 라스단 앵커는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여권정보와 의료기록, 은행 계좌번호 등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라스단 앵커는 자신이 하버드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하버드대학 교수가 됐다고 믿은 그녀는 현직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신이 하버드대에서 일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 또한 주변에 모두 알렸습니다. 하지만 라스단이 하버드대학에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이 널리 퍼진 지난 1월 어느 날입니다. 진짜 하버드대 부학장이 라스단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당신 이름이나 당신을 임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이나 지식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라스단 앵커는 자신이 온라인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후 몇 달 사이 인도의 또 다른 여성 언론인들의 증언에 의해 비슷한 사기 시도가 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범들은 여러 개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지메일과 왓츠앱 계정 등을 사용해 여성 언론인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사기범들은 그 흔적을 성공적으로 덮었다면서 스탠포드대와 토론토대학 연구소의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의 정체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정치 관련 뉴스를 다루던 언론인들이었고 또 싱과 시칸데르 등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힌두 내셔널리즘 성향의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분명히 하버드대학 측에서 사기 시도에 대한 경고를 전한 피해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왜 하버드대학이 사기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분명히 하버드대학 측에서 사기 시도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